슈퍼! 구독과 좋아요 각정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픽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네 울산입니다 뭐 비장합니다 이번 쌍용더비 인마는 가고 1위 국건이 지켜야 돼요 네 서울입니다 리그 순위 6위로 김호영 체제에서 국건이 자기축구하고 있고 서울이 대사 하나 났어요 양팀 전적 비교하면 울산은 최근 5경기 4승 1무 탄탄하고 FC서울도 김호영 체제에서는 패가 없어요 3승 1무 4경기 무패로 아 뭐 서울이 부진할 때 만났으면 정말 쌍용더비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수준이 두 팀 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실점은 많지만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좋아지고 있어요 양팀 주요 데이터를 비교하면 울산은 뭐 경기당 두 골에 육박하고 실점은 한 골도 안 돼요 진짜 탄탄하고 뭐 주니어 선수 22개 남들 부담이 넣을만한 수치를 혼자 다 했고 서울은 이제 점점 득점률을 높이고 실점률을 내리고 있고 최다 공격 포인트는 주맨입니다 AFC 챔피언스니까 FA컵 경기 다 포함되어 있고 역전승 3번 역전패 3번 현실점시 6번 진거는 그래도 지워야죠 홈팀 아저씨입니다 골무원 1타강사 주니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주니어 뭐 이 얘기로 모든 거를 생략할 수 있고요 진짜 압도적이에요 정말 주니어 선수 미쳤습니다 진짜로 예 이번 경기에서도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원정팀 아저씨입니다 기성용 선수 드디어 드디어 울산전 엔트리에 포함됐습니다 3935일만에 K리그 복귀가 이루어질지 선발로 나오는 건 좀 어려워도 도체로 나오면은 성공 오히려 선발 나오면서 후반에 빼는 것도 어쨌든 기성용 선수 나옵니다 진짜 골무원 대 주맨 준우이오 선수 1508부 동안 20경기 20골 이동 라운드 베스트 10번 했고 K리그 단독 선두 득점 1위 박주영 선수 어려운 팀 상황에서 베테랑의 존재 가치를 뽐내줘야죠 박주영 선수 원래 큰 경기에 강하거든요 1308분 19경기 5골 이동 큰 경기 판독기 주맨입니다 골무원 대 주맨 승리를 지켜 주리라 불트위스트 선수 1405분동안 17경기 출전해서 거의 8할때 가까운 경기 출전 비율을 보이고 라운드 베스트 2위 높이에서 강점이 있구요 황현수 선수 역시 1159분 동안 13경기 1골 1도움 부상으로 그렇게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했지만 과거 얘기는 필요 없고 지금은 꾸준하게 좋다는게 좋은겁니다 뒷감당은 뒷감당은 내가 할게 조현우 선수 국가대표 골키퍼이자 스타군단 울산의 최후 보루고 1710분동안 19경기 클린시트 10번이에요 실점은 11골밖에 안 내졌습니다 양한빈 선수 주전은 아니었지만 김호영 체제에서 꾸준히 힘 실어주고 있고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540분동안 6경기 2번의 클린시트 이제 주전은 양한빈입니다 득감당 홈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은 울산 호랑이군단은 후반에 강했습니다 후반 6분에서 10분 41분 45분 5골 구간인데 와 이 5골 구간 두 라인 중에서 합치면 10골인데 그 구간 속에서도 역시 볼무원 1타강사 주니오가 5골이나 잡아냈습니다 호랑이군단 진짜 뒷심이 좋아요 원정팀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은 서울이 그렇게 많은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도 할말은 있죠 서울은 경기를 90분으로 놓고보면은 35분에서 60분 사이에 8골을 장렬했고 36분 40 후반 11분에서 15분이 3골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조영옥 선수가 두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습니다 근데 조영옥 선수 지금 부상이죠 안타까워요 홈팀 포메이션 분석을 보시면 울산은 노빡구 4,5일이죠 4,5일 그 자체고 4,5일을 가장 잘 써서 지금 리그 선두에 있고 17전 13승 3무 1패 1패는 전북에게 당한 패배고 울산에게 뭐 3백은 사치입니다 도은웨이 오직 4,5일 343은 도쿄와의 챔스에서 썼던 전술이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정팀 포메이션 분석을 하겠습니다 뭐 3,5일은 이제 최영수 시절의 것이고 이제 김호영 체제에서는 4,5일입니다 4전 3승 1무 승률 좋죠 득점 6 7.2 공수 밸런스 진짜 완벽합니다 이제는 서울은 4,5일이 진짜 서울이 지금 거뒀어야 할 승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아주 좋아요 예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쌍용 더빅 이청용 선수 기성용 선수의 용자를 따서 쌍용 필드에서 우정은 이제 잠시 접어야 되고 이청용 선수가 먼저 K리그의 털을 다시 잡으면서 1062분 동안 16경기 4골 이동 기성용 선수 올 시즌은 딱 2경기 뛰었죠 뉴캣을 와요르카에서 교체로 아주 조금 뛰었지만 뭐 이걸로 두 선수를 다 말하겠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번이 첫번째 쌍용 더빅은 맞아요 K리그에서 근데 사실 두번째인게 EPL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 기성용 선수는 스완지스티 소속이었고 둘 다 후반에 교체 투입됐는데 한번 맞닥뜨렸어요 후반 31분에 크리스탈 팰리스 역습 과정에서 이청용 선수를 반칙으로 끊어냈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끝에 공평하죠 0대0으로 비기고 두 선수 악수를 나눴죠 예 이청용 선수가 걸어온 길을 보시겠습니다 볼튼에서 진짜 전성기를 보내고 볼튼의 소년가장 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는 89경기 9골 서울에서는 35경기 4골 7도 이제는 서울이 아니죠 울산에서 16경기 4골 2도 커리어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 심정이 어떨까요 서울을 상대하는 기성룡이 걸어온 길입니다 기성룡 선수도 이청용 선수 못지않죠 스완지시티 셀틱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썬더랜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도 합쳐서 50경기 넘게 도화를 했고 FC서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57경기 6골 15도 고음을 울렸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그의 가치는 더 빛납니다 110경기 10골 월드컵도 나가고 아시안컵도 후배들이 이끌고 정말 기대되는 진짜 두 선수 커리어 엄청난거에요 포메이션 봅시다 뭐 45일 대 45일 울산은 정승현 선수가 못나와서 그 자리에 김기희 선수가 나올걸로 보이고 이번에 원두재 선수보다는 윤빛가람 신진우 고명진우로 그냥 허리에 무게 팍 실어서 승부수 보고 이청용 선수 오른쪽 그리고 서울은 박주영이 부진하긴 하지만 큰 경기에 강해서 선발 예상해보고 기성용 선수는 교체 출전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은 K리그 8라운드에서 만났는데 서울 홈에서 울산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21분 비온존슨 후반 45분 주니오 선수가 각각 골을 넣었는데 너네 손 들고 서있어 아 예 벌받는거 아니고 세리머니죠 아무튼 승리의 기쁨을 맛봤지만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강팀 통산 맞대결을 보시면 울산이 앞서요 61승 53호 51패 277골 넣고 16골 정도 더 가져갔고 최근 10경기 전적 뭐 보세요 울산이 진짜 압도적입니다 한 번밖에 안 졌어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쌍용너비 감사합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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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